룩기 4장에서는 룩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기엄부르는 행사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 그 당시 성문은 인간의 소송이나 만제를 해결해주는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엄부를 자를 불렀습니다. 기엄부를 자가 지나가는데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서는 아무여 그랬지만 사실은 증인 또 재판하는 또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여라고 성경에는 표현했죠. 또 장로 10인을 청했는데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10명의 증인들을,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질 때는 10명 이상이 모이면 최소 단위가 10명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지역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엄부를 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릭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있다. 모압지방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는 엘리멜릭의 재산을 다 팔고 갔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세 여자만 남았다가 나오미가 루즈를 데리고 베들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기엄부를 자의 책임은 이렇게 기업이 팔려가서도 다시 그것을 사서 그 소유를 갖게 하는 기엄부를 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문제와 또한 그 자녀가 없을 때는 또 자녀에 대한 문제 그렇게 엘리멜릭의 기업을 다시 사서 복원시켜줘야 되고 또 그 가정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책임이 기엄부를 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의 루세계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책임을 가까운 친족인 암흑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엄부를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내가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고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엄부를 자는 아마 가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을 잇는 데 또 가족을 이어간다는 것도 자기가 책임지기가 어려웠고 또 그 엘리멜릭의 기업을 사서 또 줘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런 손실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기엄부르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전례가 신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보고 그것을 사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아주 참 공평하게 문제를 아주 간결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아스는 기엄부를 짜는 책임이 없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아스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룩과 눈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또한 죄값을 다 치러주실 뿐 아니라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여 우리와 더불어 그런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 또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든 권리를 다 받게 되어서 성문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장로들은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너로에브라게스에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루스를 축복합니다.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마리 유다에게서 내가 낳아준 베르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와 같이 축복을 받으면서 보아스는 루트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음으로 나오미가 찬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업무를 자로서의 모든 것이 다 이뤄짐으로 인해서 나오미도 또 그렇게 기쁨이 되고 또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풍형자라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고가 나은 자로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오벳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서는 족보가 나오는데 베르스의 세계는 일하는 이라 베르스는 해설로는 남을 낳았고 남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문을 낳았고 이 살문이 기생 라흡의 남편입니다. 살문이 보아세를 낳았고 보아세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족보가 되었고 그 루스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보아세와 루스의 결혼은 결국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루는 그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실 루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소녀가 그렇게 유대인의 가정에 남편을 뒀지만 처음에는 참 불행해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이삭 죽는 여인 가난한 여인으로 보아세의 신부로 또 다윗의 조상의 오베제의 어머니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상승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한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루트도 그렇고 이렇게 참 신분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신부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영육관에 강건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키 사장에서 보아스의 루스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손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명의 또 이방 세계 속에서 사라질 그런 나약한 여자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갈 때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또 그만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족과 또는 보아스의 가족 보아스와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자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삶 속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형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